안녕하세요 어 어 저는 찐만두에요 저는 찐만두에요 아 또 이제 들어 저기 우리 이제 저기 이제 떨어지고 그래 아니 떨어질뻔했다 떨어질뻔했다 이게 밑에 초과 아니야? 이거 밑에 초과 아니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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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떨어졌구나. 하나? 그럼 너도 떨어져야... 한 번 떨어졌구나. 한 번 떨어졌구나. 이건 당연히 초코 아이스크림이고... 그냥 이거 죽으면서... 어? 또 떨어졌어요. 흠... 또 떨어졌다고? 네. 너는 핸드폰으로 하는게 좀 없을까요? 뭔 소리에요? 핸드폰으로 하면 또... 자꾸 떨어지는데... 그러면... 니 목소리... 우리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. 알겠어. 또 떨어졌어요. 또 떨어졌다고? 네. 이제 몇 번 떨어진거야? 세 번. 세 번? 오케이. 메로나야. 메로나. 메로나야. 메로나. 메로나 필리핀에도 있던데? 어? 메로나 필리핀에도 있던데? 나 근데... 나 들어보진 않았어. 메로나 필리핀 은홉이. 메로나 필리핀에. 메로나 필리핀에. 영상... 영상 찍고 있는데요. 야 너 한 번 더 떨어졌지? 아니 안 떨어졌어.. 피만 닳고 있어. 아имся. 아싸. 난 떨어졌는데 난? 네가 다른 사람이랑 헷갈렸나? 어? 어? 개요리찹구만. 어머니는 좀 다 떨어졌구나. 몇 번째 휴리핀. 아이고 헤오리 점프 너무 쉬워요 헤오리 점프 너무 쉬워요 난 쉬워요 야 야 물만두야 어이씨 이거 왜이래 너가 편집할 때 내 목소리 변조해주세요 다람쥐로 다람쥐로 변조했다고? 다람쥐로 변조해주세요 너 이런 렉 안걸려? 아 또 떠오렸어 야 너는 컴퓨터로 할 때 자꾸 가는 렉 안걸려? 그거? 그런거? 그 있잖아 내가 렉을 걸려서 어 4시 걸려서 아 또 떨어졌어 여러분 저 3번 이상 떨어졌어요 그래서 걔는 여기 여기 있을거 같은데 저기 딸기바인가? 딸기바인거 4번 여기있나? 여기있는거 같네요 여기도 여기있는거 같은데요 여기 핑크색 여기座에 이제 뭐 수박바도있고 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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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타기 1 1타기 1 뭐라고? 1타기 1 1타기 1 1타기 1은 창문 1타기 1 1타기 1 1타기 1 1타기 1 아 왜냐하면 찰흙을 어 합치면 1이니깐 5 응 알아. 색깔 보니까 완전 수박바더라구 싫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를건데요 오 메로나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말해 선생님 여러분 이거 시프트라 어떻게 쓰는거에요? 시프트라 시프트라 이건가 응 안되구요 시프트라 아래에 있는데 어 난 없는데? 니 뭘로 깔았냐? 너 로블럭스 너 시프트 이거 이거 나 이거 구글로 검색해서 나 이거 구글 나 이거 구글로 검색해서 했는데 이거 다운해갖고 너는 뭘로 뭘로 다운로드했어? 설정? 응 아 내가 하는거 진짜 로블럭스네 넌 갈치하네 어 여기 내 도움을 넣었어 어 뭐라고? 어 어 어 어 여러분 저 죽었어요 알겠어 아 나 어둠에 내야지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왜 어 땅게맞아구요? 여러분 갑자기 친구가 땅게맞아요 일단 저는 나갈게요 아 여러분 저희는 배드워즈에 들어왔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. . . . . . benefits 부부 그 때 조금 안 노래 진짜 진짜 뭐가 맛있어 아직까지 나의 빌려 사는 것이냐? 여기가 1. 사라이발듯이 나와대 보석 3개 보석 3개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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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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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후에 항봇이 유럽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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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속 마이킹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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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